이 집 식구들한테 질렀다 인간답게 밥 좀 먹자 얹혀 살은 재료 내가 좀 해놨으니까 빨라 가 눈에 면을 빨라 가 내 눈에 면을 빨라 흠 우리도 웃고있다 뭐래 뭐야 이게 불쾌한 부정? 뭔가 신기해서 뭐가 신기하네 김가원 뒷꽁무늬를 왜 그렇게 안 웃고있을까 내가 언제 빨리 웃고있다 아네 아네 아 진짜 흥냄다 아 내 눈에 면을 빨라